24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에 대한 모의훈련이 실시됩니다. 충남도는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설치된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접종센터를 운영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충남도 각 시군이 참여해 백신 인수인계와 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충남에서는 26일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접종할 예정입니다.